같이 플레이할래?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규맨입니다 안녕 자 오늘 모바일 게임 써클링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게스분을 한 명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 인규맨 크루 가족 아들이죠 봄수님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봄수입니다 얼굴 처음이시죠? 아 예 쪽팔리네요 댓글 예상 사람들과의 댓글 예상 봄수님 잘생겼다 봄수 잘생겼다 잉혀맨님보다 낫다 음 확실히 뭐 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봄수님은 그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잉혀맨 상황극 가족 상황극에서 아들을 받고 있는 봄수고요 21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나보다 조금 성인 같아 엎드도 넓고 나보다 덩치도 크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빠 같지가 않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들 한 번 해보자고 봄수님 해보자고 네 아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렛츠게임 부산에서 진행하는 써클링크라는 게임인데요 약간 신개념 처음 보는 약간 리듬 게임을 오늘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한 번 해보죠 얍 자 그러면 이 게임을 설명을 해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제일 쉬운 걸로 해가지고 쉬운 거 잘 하실 수 있어요? 아 그럼요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집에서 거의 일주일째 이것만 계속 했어요 하루에 30분씩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봐봐 A도 있잖아 여기 아 그렇네요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그럼요 제일 쉬운 걸 보여드려야지 처음에 아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랩이 잇자료로 해야겠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?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네 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만희님이 하실 겁니다 에헴 제가 좀 잘해가지고 어? 상대가 다른 사람이랑 붙었다 일본인이랑 졌다 확실히 집니다 제가 예상합니다 확실히 져요 이게 랜덤 매칭이라서 다른 사람이랑 붙을 수 있거든요? 제가 한 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이게 링크라고 하네요 네 제가 게임 설명 보니까 이 링크에 이렇게 노트블럭이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 하하하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어 정신없어 왜 이렇게 어려워? 보이죠? 저기 이제 손가락 터치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면은 가운데에다 오기 전에 이 게임은 또 다른 게임 오투잼 이런 거 아시죠? 야 네 알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 방향으로 내려오는 건데 많이 틀리네요 아 정말부터 하는데 아 확실히 신개념이다 일단 아 신개념이지 신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조금 힘들긴 해요 이게 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연습하면서 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꿀팁이 있는데 뭐죠? 혹시 이게 박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 알아요? 어 박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? 네 이게 파란색이 4분의 1이고 아 4분의 1 그 4분음표고 이제 빨간색이 8분음표다 가운드오면 누르고 오오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 레벨 2짜리면 이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하하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가운드오면 이렇게 누르고 아 가운드를 터치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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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캐릭터 이쁘지 않아요? 저 여자 캐릭터인데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 이런 취향이신가봐요? 네네 이름도 정해졌어요 뭐죠? 세리 아 세리? 네 세리 세리짱? 네 여자친구입니다 네 세리짱이란 말이야? 하하하하 상대방 캐릭터는 약간 슬라임같이 생겨가지고 못생겼네 아 못생겼네요 꾸밀지 모르는구만 아 아 너무 정말 쉽네요 이 게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링크가 이어져 있는 거는 같이 눌러 아 이게 말을 해서 그래 내가 이거 말 안 하면 찐 잘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자 이긴 거 같아요 상대방 지금 지금요? 아 상대방 D잖아요? 네 그쵸 이외이면 C네요 지금 이게 이긴지 안 이긴지 한 번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운데 캐릭터가 울고 있으면 음 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다 잘했다 나 나름 잘했다 연수 얼마나 졌어요? 이 게임 저는 한 300시간 정도 한 거 같아요 아 300시간이나? 네 300시간이나? 하루에 1시간씩 300일 동안 어 내가 이 영상 찍자고 일주일 전에 말해줬지 그치? 네 얼마나 연습했어? 진짜로 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몇 시간이라도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것보단 잘합니다 확실히 잉여맨님보단 잘한다 아 근데 봄수가 이 게임을 처음 할 때 재밌다고 했잖아 아 진짜 재밌더라고 확실히 좋아할 것이다 연습을 300게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예예 그러면은 레벨 몇 가지 하실 수 있습니까? 지금 1,2,2,4,5,7,8,9 이렇게 있는데 아 레벨? 솔직히 네 레벨 12 아 마음 같아선 15정도 부르고 싶지만 15는 없는데 부르고 싶지만 솔직히 6에서 7정도 할 수 있다 6에서 7정도 6에서 7정도는 가뿐히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5로 5자리로 좀 무섭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D 제가 집에서 했을 때 다 D였거든요 아 D밖에 안 되신다고요? 네 한번 5자리로 한번 해보죠 정말이에요? D밖에 안 된다고 이게? 거짓말인데 봄수님 옆에 네 여성분이 있다 어? 아하하하 아니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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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분? 아 이분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이쁘시네요 아 이쁘시네요 하하하하 자 봄수님의 실력을 한번 보죠 갑시다 한번 음 자 잘 보이죠 여러분들? 봄수 소리입니다 이거 집중해야 된다 확실히 유증합니다 저거 이게 노트가 계속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헷갈려 엄청 자 잘하고 있어 아 이거 느리고 오호호 좀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음음 아닙니다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빨라져 빨라져 리듬 게임의 기본은 뭐다? 리듬을 타는 거다 아 좋습니다 야 아 좋아요 이 서클링크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우리나라의 인디 인디 노래 부르시는 분들 밴드나 그런 분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 다 우리나라 노래에요? 아 네 우리나라 아 순수 국산 게임 네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 게임 많은가봐 노래가 오 잘하시는데요 그래도? 오 노래가 굉장히 좋아 리듬 게임 기본은 리듬을 타는 거 아 미스 났잖아? 아하 포모 깨졌죠? 갚시면 안되겠네 죄송합니다 까불면 안되겠어요 까불면 안되 집중해야돼 어 좋아 좋아 퍼펙트 가운데 한번 누르고 핫 아 좋습니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 정도면 이겸혜님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저도 약간 빠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빠른 노래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희 다 손눌림이 굉장합니다 저희 좀 이따 대결을 해야되잖아요 아 그렇죠? 대결은 최소 150으로 합시다 BPM 최소 아 레벨 높은 걸로? 응 레벨 높은 걸로다가 가부담으로 얼마나 잘하나 아 연습 좀 하셨네 300시간 했다니까 300시간 제가 선클링크 처음 할때 진짜 리듬게임이 이런 방식이 없잖아요 네 방향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처음에 배울 때 힘들었어요 이게 눈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 눈이 따라가기가 힘들고 근데 이게 계속 하다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 확실히 있어 진짜 재밌어 다 오우 다했네 네 다 잘하네요 몇 랭크인지 보죠 랭크가 아 B네요 80% 너무 B거든요 아 B B 정도는 뭐 저도 훌륭하지 않나 에? B 정도는 저 제가 뭐 거짓말 에이 이 정도는 뭐 저도 저도 한번 자 그럼 이제 대결 대결은 아니고 제가 대결 아니요? 대결 언제예요? 대결이요? 네 음 이거 언제까지 게임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가요? 네 그냥 봄수님과 저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핸드폰은 똑같은 거 갖고 오세요 하나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만나는 방법이 간단해요 봄수님 핸드폰 실행 누르고 저도 실행 누르면 자동매치가 됩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다 합시다 하나 아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과연 매칭이 될까요? 매칭이 될까요? 매칭 컴플릿 아 됐습니다 봄수님과 제가 아 이 녀석 확실히 혼내줘야겠구만 흠 흠 지지 않아? 지지 않아? 지지 않아? 지지 않아? 지지 않아? 야 나 진짜 말 안해도 돼요? 방송인데 왜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기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말하기 싫은데 말하면서 하면 좀 좀 말 많이하면서 하죠 서로 그럼 서로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전 재방송 아닌데요 아아 네 아니요 저는 써클링크 제 방송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. 방해하게 엎깁니다. 속각을 건들고 어? 그런 방법이 있단 말야? 아아 어허허허 어 봄수림 캐릭터 이쁘네 파란머리의 소녀 어 뭐야 어? 아 아 봄수림 잘 되가세요? 아 확실히 잘되는데요? 단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노래 좋지 않아요? 한국노래? 그쵸? 이거 한국말인가요? 일본어인가요? 어? 가슴이 뛰는데 아 이게 인디 밴드가 만들었다고 해요 이 노래를 다 거의 다 아 이거 시드사운드 노래에요 이거 유명한 밴드입니다. 아 그래요? 혼나세요 시드사운드 팬들한테 혼납니다 어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써클링크 게임에서 만나 볼 수 있단 말이야? 아 너무 좋아 어 좋아 좋아 나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 잠깐만 좋지 노래 좋지? 좋네 컴 미 컴 미 나 다 틀리고 있어 나 다 틀리고 있어 본선 이제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집중할 거니까 나 지고 있는 거 같아 내 표정이 나 내 캐릭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지금 나 왜 나보고 나 혼내고 있어 지금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이름이 뭐였죠? 쟤 세리에요 세리 세리짱이 혼내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헉 어 어떡해 어떡해 나 너 찍으면 좋지? 빨리 되ούμε 너무 쉬운게임은 고르셨어요 팬분들이 실망하십니다 이것도 못하면 I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아닌데 오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lace하믄 내가 연습 해봐 여러분들 이게 제 실력이 아니라 제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제번 연습 안했어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핸드폰이 계속 저도 미끄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어떻게 저도 미끄러워요 똑같이 미끄러워요 저도 어 뭐야 끝난거 아니야? 끝난게 아니었군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군요 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하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린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 이 부분 자신있습니다 확실히 자신있어요? 거짓말같은데 아 여러분 제가 시력이 나빠서 잘 못보네요 시력핑계를 여기서 좋아좋아 정말 열심히 하고있지만 마지막까지 미스를 아 왠지 느낌이 좋아요 어 저는 지금 지금 D고 덱은 B네요 아 윈 윈 확실히 이메님이 못한다 제 캐릭터 표준 보이죠? 아 화났잖아요 저한테 많이 화났어요 조만간 세리와 헤어지지 않을까 세리짱 화났네 세리야 미안해 조금 더 연습해서 꼭 이겨줄게 미안해 네 네 어쨌든 오늘 써클링크를 즐겨봤습니다 아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써있을거에요 그쵸? 요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서클링크를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정말 작은 소중의 상품을 보내드릴거에요 아래쪽에 이메일이 있구요 이벤트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렛츠게임 부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있구요 네 여러분들 영상 설명에 그리고 서클링크 이천원 아니 아니다 원스토어 이천원 할인쿠폰을 드릴거에요 이천원이나요? 음 아 엄청나요 엄청난 쿠폰이네요 컵라면 두개정도 사먹을 수 있죠 하하하하 이틀을 배부르게 살 수 있나요? 아 그럼요 여기 아래에 네 쿠폰 입력하셔서 이천원 네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봉수님과 함께한 서클링크 정말 재밌었던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음 오늘 서클링크 오늘 하면서 어땠어요? 일주일동안 연습했지 않아도 아 그쵸 음 정말 이제 재밌는 게임이다 확실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봉수님이 평소에도 리듬게임을 즐겨 하세요 그쵸? 좋아하고 말하면 안되겠지만 다른 뭐 아 디귿디귿 모시기 아 쌍시옷 모시기 그런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밌다고 하더라고 서클링크도 그거 제가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게임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재밌는것 같아요 아 맞아 진짜 재밌는거 진짜 이거는 많이 알려주면 인기 많을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봉수님 얼굴도 공개하셨는데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개했네요 아 공개했네요 하하하하 그걸 하고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네 어쨌든 봉수님 잘생겼어요 오늘 아 글쎄요 남자다워 약간 남자다운거 같고 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써클링크 오늘 봉수님과 함께한거 너무 재밌었구요 네 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겨민이었구요 봉수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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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게임부산에서 봐요 레츠게임부산 화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